토큰 증권 흔히 토큰 증권이라고 하면요 가상자산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토큰이라는 어감이 주는 느낌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사실 토큰 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포함되는 상품입니다 다만 토큰이라는 형태로 발행 유통된다는데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토큰 형태로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것을 STO, 토큰 증권 발행이라고 부르고요 오늘은 이 STO의 개념을 살펴보고 어떤 기술과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큰 증권의 금융적 성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큰 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론적으로 자본시장법상 모든 증권이 토큰 형태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모든 증권이라고 하면 채무증권, 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이렇게 6가지 증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6가지 증권 모두 자본시장법에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그동안 여러가지 구조로 발행되어왔던 5가지 정형적 증권과 다르게요 투자계약증권은 그 정의만 있고 실제 발행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토큰 증권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수익 모델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투자계약증권이 그 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다른 사람이 하는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결과에 따라 손익을 귀속받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의미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4가지 조건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발행인과 투자자가 함께하는 공동사업인가 두번째, 현금과 같은 금전 등을 투자하는가 세번째, 사업의 결과가 발행인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네번째,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되어 있는가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음원을 조각투자 판매하는 뮤지카우, 미술품을 조각투자 판매하는 소트와 테사 한우를 조각투자 판매하는 뱅카우 등이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받은 바 있고요 해외에서 유명한 가상자산인 리플은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받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